반가워요. 고은성님들 순쌤입니다. 수능 응원 영상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만 버티면 끝나게 됩니다. 남은 기간 마음 덤덤하게 그동안 자신했던 노력, 시간 이런 것들을 믿고 차분히 잘 정리하고 시험 잘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작년 11월부터 지금 촬영하는 11월 초까지 1년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달렸는데 많은 고은성님들과 수업에서 만나고 또 Q&A 게시판을 통해 소통하고 고민도 들어보고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사회문화 진짜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올해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성실히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공부한 것들은 어디 가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상과 성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스로 잘 믿고 끝까지 정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그 동안 여러분들이 할 것은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 그리고 각 과목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수능 리허설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내가 지금 수능 응원 퀘스트까지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일단 수능 사회문화는 얘들아 지금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하는 시즌이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명순위 지출입니다. 특히 올해 6월, 9월 특히 9월 모의평가는 여러분들이 외우다시피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21학년도 수능부터 최근 4개년 수능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남녀 평균 임금주형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선생님도 커리에서 애정력이 다 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은 얘들아 알지? 입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으니까 수능 당일까지 쭉 계속 봐주셔야 돼요. 온리원 노트, 선생님 필기 노트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우리 형광 친구들은 이제 손폐기 노트 같은 거 받았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요약집 위주로 여러분들 봐주시고 이제 인간고문 손님들은 파이널 시즌1에 사문의 집 최종 점검편 있죠? 선생님들인 거 그래서 그거 위주로 계속 봐주셔야 돼. 그래서 사평 보기 전에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게 진짜 수능 시험지에 있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믿고 끝까지 놓지 않는 친구들이 잘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표는 지금 10일 남은 시점에서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푸시고 1등급을 원하면 당연히 세 유형 모두 푸셔야겠지만 그 이하 등급이 뭔가 목표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연습할 땐 알지 얘들아? 수능 사회문화를 보는 시간대에 맞춰서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과탐 하나, 사탐 하나 보는 친구들은 이제 3시 반쯤 수능을 보니까 연습도 그때 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사탐 두 개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4시 7분에 사회문화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과부화되어 있고 막 머리도 팽글팽글 돌고 막 눈도 막 아프고 그럼 피곤한 시간 되잖아. 그때 우리가 수능을 본다는 걸 잘 기억을 해서 실전 모의고사 싱크로율 수능과 높게 연습할수록 수능 당일에 편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종교는 없는데 진짜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또 열심히 사용한 애정을 갖고 공부했던 모든 고원 손님들이 진짜 제발 잘 봐라. 모든 신께 네, 선생님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막판엔 자신을 믿어야 돼요. 결국에 수능을 보는 것도 점수를 받는 것도 등급을 받는 것도 대학을 가는 것도 여러분들 본인입니다. 본인의 힘으로 뭔가 이루어내는 첫 중요한 관문이 수능이고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 선생님도 고3 때 너희들처럼 막 떨리는 마음으로 수능을 봤었을 거 아니야. 그때가 05년이었나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 순간은 기억이 나애더라. 국어 시험지를 들고 감독관이 뚜벅뚜벅 교실로 들어오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달렸거든요. 막 심장이 이제 목구멍으로 나올 것 같은 선생님은 이제 승복고를 나왔거든. 내신 좋지 않아서 수시카드를 다 버리고 정시로 승고를 봐야 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수능은 너무너무 중요했거든. 그때만큼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떨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나고 보니 해볼 만하다. 연습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수능 리허설을 많이 한 친구들은 처음 5분간은 인간인지라 떨릴 수 있어요. 막 손도 떨리고 막 호흡도 안정이 안 되고 근데 연습을 많이 하면 한 5분 정도 지나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싹 내려가면서 시험지에 몰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보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얘들아 선생님도 그런 불안한 시절 내가 과연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게 맞을까? 이런 불안한 시기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몰입되거나 매몰되지 말라는 거야. 당일 국어 난도가 어떨지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바가 아니죠. 당일 수학이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에 사회문화에서도 내가 약한 도표 이용이 어렵게 나올지 조금 쉽게 나올지 이런 것들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수험생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시작하면 답이 없어. 정말 답이 없는데 걱정하면 안드로베다까지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자.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루어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런 데다 이제 몰입을 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실무 사서 열심히 풀고 오답 정리하고 시간 배분 같은 거 잘 조정해보고 컨디션 조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손질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몰입을 해야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남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한 거라도 오늘은 한 10분 정도 일찍 일어나 볼까? 수능 국어가 워낙 일찍 시작하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컨디션 조절을 해볼까?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남은 기간을 계속해야 스스로 자신감도 생기고 할 수 있다는 바람이 생길 겁니다. 어쨌든 네 여러분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형강은 물론이고 인강 저의 고은손님들 제자님들 다 시험 잘 보기를 원하는 등급 맞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안 보겠죠? 우리 안 봐야 되겠죠? 선생님은 또 지방령처럼 다시 돌아와서 수능 해설 강의 찍고 뭐 하겠지만 여러분들 최소한 제 강의를 들은 고은손님들은 사회보다 좋은 등급 받아서 효자감으로 편하서 꼭 올해는 수험생활을 끝내고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인사를 할게요. 선생님 파이널 시즌2 강의도 이제 온라인상으로 공부 총강을 했고 수능 응원 영상도 마지막입니다. 선생님도 올해 어땠나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렇죠. 후회되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 열심히 했다. 여러분들도 다 끝나고 나서 한 점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힘내시고 잘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고은손님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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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